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괴물이 아니고 괴물이 아니고 귀신 같다고 그랬어요. 처음 한 년 말 했네. 아 저기 꼬피님! 왜요? 왜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봤는 거야 디코를? 아니 저 다른 거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하고 있었는데요? 말해보셈. 절 납득시켜 보세요 빨리. 직원들 월급 주고 있었어. 아 맞다. 어 나도 오늘 줘야 되는데? 아 내일 드려야겠다 공휴일이니까. 공휴일이 뭐야? 아니.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근데 원래 오늘. 꼬피님 감사합니다. 시너지가 오죠. 찐 시너지가. 템템 벌이는 특정 상황에서. 이게 쌉찐딴인데. 삐부는. 약간 패시브 장착이란. 약간 패시브 같은 느낌? 자샤야. 빨리 샤린이나 선물 달라고 그래 빨리. 누굴 부르건 내가 부르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너 분. 어. 누가 때렸어? 응? 누가 때렸어? 쉴프? 구석에다 그냥. 가둬다 놓고. 응. 잘다가 깼어. 어? 응. 재부팅하고 나서 방송 키고. 어. 그리고 수수디에 깔고. 알았어. 좀. 시꺼. 아 이 씨발 너도 탐테버린처럼. 뱅가드 때문에 실행 안 된다고. 나한테 물어볼까 그랬는데. 제라이 여시락 처먹어라. 다섯 시에 봐. 됐어. 끊어. 이 새끼가. 아 잠은 깼으니까 다행이네. 일단 인게임에서 괴롭혀주면 되겠다. 죄송한데. 그냥 나가셔도. 그냥 나가셔도 돼. 그냥 나가셔도 돼. 제가 어차피. 이겼음. 당신은zzzz. 그기만 하면 되지. JOHNXXXXging 해주자. 다르반노에 저격을 해봤자 뭐 하냐고.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잠시만! 아 밥 먹다가 이게 뭔 안되네? 아 저게? 저게 안죽어 근데 진짜? 저분 오늘 생일이셔 아 꼽힌 생일이라고? 거짓말 하네 아 진짜? 아 거짓말 하네 아 제발 얘들아 소리 하지마 아 진짜 그 고양이 일종일 때가 짱망이냐고 그 고양이 일종일 때가 짱망이냐고 5월달이 좀 많지 않나? 아 꼽힛님도 5월달이네 또 누구누구 이제 5월에? 뭐 호띠도 5월이라고 한 것 같고 어 렛드님 아는 범인에서 이야기하면 악녀 악녀도? 아 템템도? 응 어 스토리도 좋아 상디 이 땅? 용해 가자! A로 피야만 해주세요 세지 뭐야? 저 멀어요 자 입장하자옹 와 이게 헤드가 많네 예피 아 청통의 생명 보고 싶은 컨텐츠 추천 컨텐츠 뭘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구랑 뭘 했으면 좋겠다 합방도 상관없음 4시 4시 개새끼네 난하 양아지님 롤 좀 배워보셈 롤 같이하자 왜 롤 안해 제 앞에서 팀화하면 안 돼요 근데 양아지와 롤 담당 가능한가 흉한 제 앞에서 팀화하면 진짜 님 죽여버릴지도 몰라요 하지마서는 할 거면 딴 거 하세요 항상 말하지만 제가 제가 방송 켜고서 아이 천원 감사합니다 방송 켜고서 아이 천원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 켜고서 아 참 뭐야 이거 버그거진건가 잠시만요 아이 천원 아이 악질이네 아니 악 악질 새끼님 아이 천원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아 천원 감사합니다 방송을 켜고서 책상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아 천원 감사합니다 악질 새끼님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밖에 나.. 아 천원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서 마실 거 커피를 좀 가져오거나 아 천원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이거 버그 같은데 아니 이 새끼 진짜 악질인데 아니 이 새끼 진짜 악질인데 현실 핫방 공포게 아니 근데 별식도 같이 현실 핫방 하고 이러다 둘이 그냥 어 이렇게 자주 보다보면 정말 어 정 되겠어 둘이 아주 그냥 요새 그냥 딱 붙어가지고 방송하는게 그냥 없던 정도 그냥 쑥쑥 그냥 땅에서 솟아 나겠네 그냥 뭐야 뭐야 삐부랑 쫀득이 또 같이 내 방송 보고 있어? 뭐지? 아니 이 새끼들 아니 또 나오는 타이밍도 똑같네 레알 블츠랑 카밀 디오인 듯 엑스 힘내 저는 방송에서 다행이다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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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이즈 처하면서 카운터 없다 이러는데 맞아?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싸우고 있냐 아직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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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나 싸우고 있어 화장실 갔다는데 왜 아직도 싸워 그만 싸워 뻑댑끼리 아 아 아 이씨 아 아 아 아니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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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렇게 싸우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나도 선물해 줘 씨발 니가 받았잖아 방금 어 뭐야 나한테 준거네 아 감사합니다 니가 받은 거잖아 아 아 나도 줘야 지금 받아놓고 아 감사합니다 어이없네 아니 내가 더 어이없어 받아놓고 달라고 그러면은 아 트래시 씨발 레톤 좀 바로 동전주로 와 이 개새끼야 이걸 왼쪽으로 쳐빠지고 있네 씨발 맵을 안 보나 아 진짜 손이 안 돼 트래시 근데 이거 이거 왜 안 깨 여기 여기 아니 뭐 카나비님이 잘해봤자 나랑 똑같이 손 다섯 개씩 달리는 그냥 손이 다섯 개씩 달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손가락 열 개 달리는 사람인데 흐흐흫 흐하흐흐흫 흐흫 흐흫 흐흐흫 스고 연 훗 스택 하 템에 잘 나와서 나 아 기다리고 있었네 와 이걸 이기네? 아 안돼 안돼 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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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이스가 아니에요 와 우리 우리 좋은 나라에서는 없어요 근데